이돌아 나를 바라봐 동영상 지워! 입금되면? 다 공자수 봤어요? 그거 봤어요? 그거 나도 협박당한 거예요 이거 누가 제거한 거야? 동세현 본부장의 라이벌들이 제거되고 있는 거죠 동세현! 찌라시 공작이라뇨? 넌 그게 문제야 니 엄마가 뿌린 핏값! 너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어 강 대표님! 살고 싶으면 니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 니 마마보이야 난 없는데 너만